. 그렇게 고생은 하고 살지는 않으셨어요? 네. 그냥. 네. 집안에 오래 이제 나이를 먹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마흔 아홉 그러면 오십오. 한 2, 3년 전에 요게 좀 창문이 껴있거든요. 엄마한테. 혹시 돌아가신 분이 없나요? 저희 남편이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. 그 분께서 먼저 남편분이 한 2년 됐나요? 네. 2년 정도? 횟수로 2년 정도 되신 거예요? 왜냐면 오래 묵은 상문이 아니라 조금 완전 몇 달 안에 그은 상문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데 약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올라가서 집안에 조금 상문이 껴있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셔. 되게 마음이 좀 많이 아팠겠어요? 아니요. 지금은 괜찮아졌어요. 괜찮아요. 아픔을 좀 이겼어요? 네. 많이 이기셨어요? 네. 그렇구나. 그래도 힘들어하지는 않으셨겠어요 그래도? 처음에 안 그랬고요? 네. 눈드셨겠지. 그 이후로는 저는 괜찮았어요. 많이 괜찮아졌었어요. 다행입니다. 왜냐면 이게 슬픔에 있다 보면 곡소리가 나다 보면 사람이 나도 내가 시금을 전패를 하고 그리고 또 인생에 어떤 상문이 들면 또 너무 제가 볼 때는 부부 금시도 좋아서 보여요. 그러다 보면 같이 따라가니 낙이 없니 막 이러거든. 근데 엄마를 보잖아. 이게 상문은 기운으로 들어있는데 안 생각나요 남편이?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 좋은 분이 옆에 왔어요 저한테.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가면서 저한테 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분이 와서 너무 좀 괜찮아요 지금 그분하고도.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만에? 가고 나서 한 1년도 안 됐죠. 1년 안 돼서. 1년 기재사 아직 안 지난 상태에서? 네. 근데 남편하고도 비슷하고.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 외로울까 봐 좀 선물같이 느껴지거든요. 선물 주고 갔다 생각이 드셔요? 엄마가 선물이라면 저희가 뭐 우길 수는 없는데. 제 상식으로는 조금 상식으로 좀 볼 건 아니지만. 왜냐면 집안에 곡성소리가 나고 울음소리가 나고. 왜냐면 상문이라는 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아프고 슬프잖아요. 근데 엄마 눈에는 너무 행복이 눈에 있어. 그래서 이 무당이 상문이 들었나 점을 잘못 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마가 너무 활짝 핀 꽃이 활짝 피잖아요. 그 정도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. 남편을 그럼 잊었어요? 아니요 남편도 안 잊었지만. 남편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. 갔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제 옆에 와 있으니까. 누가 그래요 하늘나라로 갔다고. 누가 그래요 하늘나라로 갔다고. 내가 보기엔 뒤에 훅 이렇게 울음을 짓고 앉아 있는데. 에? 아니에요 저 꿈에서 나타나서 너무 잘 지내라고. 그러고 이제 갔어요.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갔으니까.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나한테 내 옆에 두게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갔구나. 새로운 사람을 남편이 짝지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. 그런 남편은 좋은 데 갔다고. 네 그렇죠. 그런 남편이 있나. 돌아가시고 나서. 그럼 엄마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남편이 주 선물을 줬다라고 했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망자님이 딱 껴지지도 않았어요. 닦여졌다는 건 하다못해 절이 됐든 우리 같은 곳에 됐든 진육이가 됐든 천조대가 됐든 조금 망자님이 어떤 이 옷을 벗고 가시옷을 벗고 왕승극락이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닦여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죄는 절 안 지내셨어요? 그런 죄를 지내기에는 지금 저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는데 뭐를 안 하고?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아 사업네요. 네. 근데 제가 먼저 간 남편에게 많은 도움도 못 됐고 내가 많이 못 도와줘가지고 그 미안함에 지금 왔는 선물 같은 이 사람에게 제가 많이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저희 먼저 간 신랑이 남긴 보험금이 좀 많이 있거든요. 재산? 네. 재산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사업하는데 좀 도와주고 있고 그러느라고 남편 남기고 간 재산? 네네네. 자식이 있죠? 이 나이면. 그렇죠? 네? 자식이 있죠? 이 나이면. 네. 그렇죠? 자식한테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 안 드시고 엄마가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거야? 그렇죠. 네. 혹시 내가 마음의 병이 조금 살짝 정신의 병으로 들어왔다는 생각 안 드셔? 아니요.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없죠. 근데 잠깐 말 끊어서 미안한데요. 네. 무당을 떠나서 이게 나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. 내가 죽은 나의 사망보험금으로 엄마야. 어. 글쎄 왕자님을 안 줬다는데 그 남자를. 아닌데 나는. 저기 꿈속에서 나타나고. 남자 몇 살이에요? 저보다 네 살 어려요. 불쌍. 터키띠예요? 네. 삼합은 들어있어요 해명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본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뭐 그지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게 좀 날라리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. 그 분이 그 정도의 누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모기나 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. 엄마 이거 사업 자금을 다 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. 네. 그러면 엄마 자식한테는 돈 얼마나 재테크해 놓으셨어요 남겨놨어요 아버지 돈으로. 일단 우리 남편 쪽으로 남편 쪽으로 잘 돼야지 자식도 잘 되는 거고. 어느 남편 지금 만나신. 지금 있는 남. 사람. 남자. 다시. 잘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도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죠. 애인이죠. 네. 애인. 아직 이 다시 제가 안 하신 거지 그냥 애인인 거죠 지금. 근데 애인이 잘 돼야 내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 보필하고 잘 대해주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내 자신에게 잘 할 거고 그렇게 잘 풀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. 아니요. 제 말 들으세요 저희가 오늘 손님을 너무 많이 봐갖고 목이 아파갖고 내가 이제는 극도로 노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 엄마. 엄마가 죽었어. 근데 엄마 남편이 엄마가 남겨준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나서 물려줬는데 젊은 여자를 만났어. 근데 뒷바라지라고 돈까지 된대. 어? 그 사람이 잘 되다 내 새끼를 키우길 바래. 성씨가 틀린데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잘해줘. 그리고 엄마가 죽었어. 남편이 엄마가 죽어서 하늘나라 같겠다 생각만 하고. 하다못해 나를 가 내가 그리워서 영혼이라도 넋이라도 조금 와서 좋은 곳 가시라고. 제 사업 뒷바라지 할 것 같으면 한두 푼 남긴 것도 아니어로 보이는데 어? 그거 천도제 지내줄 돈이 없어서. 진옥이 지내줄 돈이 없어요.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야. 천도제는 보다는 지금. 사업하고 살아가고 있는. 산 사람 말고 죽은 사람 당신한테 얼마를 주고 간 남편 뒤에서 지금 울고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죽었어도 두 번 죽이는 지금 부인을 바라보면서 저승길에 가지를 못하고 내 새끼 걱정스러워서 하는 남편을. 걱정하지 마라 당신 걸로 내 새끼 먹을 거 이렇게 해놨을 거. 나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 누구를 만나서 나 좀 의존해서 갈게 그러니 당신. 집. 좋은 곳 가서 이승이 원지고 한진 거 다 명대 못하고 간 거 당신 좋은 쪽으로 가셔 라구라구를 해도 조금이라도 빌어주고 닦아줘. 받냐라는 얘기인 거야. 그러면 저한테 꿈이라도 나타나서 그럴 건데 저한테는 잘 살아. 엄마야 엄마가 신이야 엄마가 무당이야. 보고 싶은 대로 꿈꾸고 사람도 생각이 꿈으로 나타난 거야. 나타났다는 건 나 좀 닦아주고 좋은 옷으로 입혀달라는 거예요. 그런데 다른 남자한테 남편이 준 선물일 수도 있어. 그런데 이 돈을 갖고 내 자식한테도 뭐도 못하고 남편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이거 내가 볼 때는요. 나가서 괴사로 보이면 사고수거든요. 병 걸려 죽은 게 아니라 암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좀 구질다고 그러죠 우리가. 사고수인 거야. 그러면 얼마나 사고수로 갔어요. 그러면 얼마나 원져. 그러면 얼마나 슬퍼. 그런데 울면서 내가 더 살아도 내 마누라나 내 자식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혼이 떴는데 내가 죽었어. 그런데 내 마누라를 보니 내가 주지 않은 선물을 갖고 선물을 줬대. 그런데 나를 닦아주지도 않아.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다른 아휴 힘들다 정말.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. 거기 뒷바라지라고 했어 내 죽은 돈으로 나를 닦아주지도 않고. 근데 눈에 뭐가 씌었어. 근데 내가 볼 때는. 엄마가. 그리워서.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. 그리워서 누군가를 찾게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야 엄만 안 힘들었다 하지만. 안 힘들었어요. 나는 안 힘들었는데.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남편이 죽었는데 안 힘들어. 이게 선물로 주신.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안 울었어요. 장례식장에서는 울었죠 울었죠. 그게 힘들다는 거야 그걸 내가 아픔이 너무. 이게 충격으로 와서 근데 남편이 그렇게 나한테 마치 선물 준 거 같은 거야 근데 선물 줬으면 양심이 있어야지. 어. 나랑 연줄도 안 된 거 내 자식이랑 하나도 섞이지 않은. 남자한테. 내가 모든 돈을 내면서. 아니 엄마가 죽어서 만약에 엄마 이 꼴이래 봐. 엄마는 죽어서도 죽은 것도 서러워 죽었는데 또 피 눈물을 안 흘리겠어.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. 만약에 자식이 잘된다고 하면은. 준 선물이니 나 좀 조금만 닦아줘 하면 엄마는 닦아줄까요. 아니죠. 아니죠. 근데 옆에 있는 선물 준 남자가 잘된다면은 남편을 천도제 친해 주실 거죠. 그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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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고상 정신이 멀쩡한 여자예요 이게. 응. 아니. 본인 내 집안 살림이 있고 본인 돈이니까 당진이 돼도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예절이 있고. 상도독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야 어 내 남편이 그렇게 가서. 그럼 설마. 아 이거 뭐야 막 차도 사줬어요 네 원래 이렇게 국산차로 몰고 있었는데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이 네 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국산차를 살고 있는데 국산차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외제차로 제가 바꿔줬어요 당신 전 남편은 무슨 차 탔어요 국산차 탔어요 저 웃음이 나와요 그때 못해준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분한테 이렇게. 나한테 와준 이 선물 같은 분한테 다 해주고 싶고 그때 못한 걸 지금 있는 분에게 다 해주고 싶어서. 본인 능력으로 해주세요 남편 사망 보험을 갖고 가서 딴 남자한테 외제차를 사줘 와서 선물 공세가 하늘 끝을 찌르네 찔러. 아니 엄마 자식한테 뭐 해줬어요. 우리 애는 그냥 뭐. 나중에 해줘도 되니까 왜 나중에 해줘. 아직 뭐. 왜 나중에 해주냐고 그 남편이 엄마한테 남기고 간 건 자기 죽는 목숨값으로 남기고 간 건 내 자식. 잘 되게 해주라는 거 같지 않아. 자식도 잘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제 옆에 있으신 이 사람도 잘 되면 좋겠거든요. 뭐 때문에 왔어 오늘. 지금요. 아휴 뭐 때문에 왔어요. 이 사람 잘 될 수 있게 해달할 수 있을까 뭐 잘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요. 돈 많죠. 네. 돈 있죠. 이게 내 명함이거든요. 여기다 무료 점사 말고 엄마 얘야 그래 돈 넣고 양심에 털 안 자락 안 난 털 하나 안 난 여자야. 니 남편이 죽어서 목숨값으로 남기고 니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승을 못 가고 앉아 있는데 닦아주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는 안 되고 저 남자가 잘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무료 점사를 보니. 어 당첨됐으니까 생각이 없어 머리가 비었어 아니면 충격을 받아 갖고 정신병에 걸렸어 정신을 차려야지. 그러면 구탈 거죠. 그치 내가 그 남자 잘 되게 해줄게 예약 여기다 계좌에다 돈 점사비 넣고 어 여기다 점사비 넣고 정식적으로 들어와 정식적으로 들어와. 이게 미안하지만요 우리도 아 세상에 힘든 사람 많습니다. 어 장난으로 좀 물어 다니시지 마세요. 어 엄마 자식을 위해서 상무는 거두세요 저승사자는. 천도제 내 남편이 가엾고 불쌍해서 엄마 그 돈 누구 거 갖고 사는 거야. 음 남편 다 남편. 그럼 저 남자가 내 남편의 돈이랑 뭔 상관 있어. 음. 십 원 일 원 한 잔 줬어. 그거 벌어준 데 해줬어. 왜 얘가 잘 되고 나면 자기. 본인 자식도 뭐 하나 탁탁탁탁 해준대. 어 그건 아니지만 잘 되면 좋잖아요. 왜 좋아야 되는데 왜. 그러니까 왜 좋아야 되냐고. 누구 좋으려고 내 자식 좋으려고 니 좋으려고. 그러니까 왜 좋아야 되냐고. 왜 좋아야 되는데. 잘 돼서. 자식한테 가서 물어봐. 점쟁이한테 와서 물어보지 말고. 자식한테 니 아버지의 죽음의 목숨과 사망보험금의 재산을 남긴 거를. 엄마가 네 살 연아를 만나서 니 아버지가 이 남자를 선물을 주고 간 것 같다. 재산 플러스 남자. 근데 엄마가 그 돈을 이 남자 사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있다. 서. 근데 이 남자가 잘 되면 너네 잘해준대라구라고 물어봐 점쟁이한테 물어보지 말고. 어디 점집 들어서 당신이 저 남자 사업 잘 되라고 구슬하는 순간 니. 남편 먼저 닦아주지 않고 그 이후에 잘 되게 복을 얻을 순 있어 근데 잘 들어요.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뒤에서 있다고 이씨. 그러면 내 자식이 먼저 이 남자 먼저 뭐 하잖아 내 이 상문이 자식한테 간다 어. 엄마가 자식도 없어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왜 자식도 데리고 가니까 옆에서 어 그때서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자식으로 주고 갔어요 그러지. 미안한데요. 정신병 가세요. 정신병 아닌 것 같죠. 네. 내가 지금 할까 내는 내가 이상하죠 엄마. 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. 잘하고 있어요 다른 남자한테 내 남편의 사망보험 그런데 앞뒤가 있는 거라고 앞뒤가 내가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남편 남기고 간 돈으로라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못 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좋은 것 가시라고 그렇게 못 빌냐 그러니까 못 빌게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일 보고 그래서 사업 죄수 아니면 한다며. 그치 그면 내가 본인들 입맛에. 어. 이 사람 빌어요 먼저 할까. 엄마가 생각을 하셔도요. 어 그 진호기 값 천도제 값 절이 됐든 무당 집이 됐든. 못 주고 가지 않았어요. 칠찔의 사십구제 백일제 1년 기제사. 3년 탈상 이거는 못 해줄 망정. 어. 남자의 눈이 멀었니. 눈이 멀었냐고 그리고 내 남편이 한 푼 두 푼 아껴서.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알뜰살뜰한 걸 갖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기에 맞는 당신이 내조를 그렇게 해서 죽었네 이 여자야. 어 그래서 왜 이 남자 또 죽을까 싶어 갖고 안전하게 외제수 사줬냐. 아 정말 왜 이런 점서만 들어와. 미안한데 정신병원부터 가요. 어. 정신병원부터 가. 그리고 남편이요. 엄마한테 선물 안 줬대요. 선물 안 줬고 음 드러워서 진호기 안 받는단다. 드러워서 천도제 해주지 말란다 무당 집에서. 알겠어요 그 천도제 진호기를 해주는 순간 그 무당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때문에 꼬일 거야 재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도 그때 주고 나면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해 갔어요. 어. 그 왜 확 당황한 표정을 하고 있지 이해가 안 가네. 나는 잘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거라 잘하고 있어요 잘해 무당 좀 오지 말고 잘하라고 잘하라고 나 같으면 여기서 눈물 정도를 흘려 죽겠네 가식의 눈물이라도 치밀이라도 갖다 쳐 발로 겁네. 이 남자랑 잘 살 수 있고 제가 소프트 했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어디 점 무료 점사 말고. 돈 정확히 입금하고 점사비 복제 정확히 입금하고 점 보십시오. 저는 점을 못 보는 무당이라서 나는 이 얘기를 못 해주겠네 저 사람 거를. 됐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. 어.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. 어우 우리 집에 당첨돼서 정말 운이 정말 나쁘셨어요. 이해가셨어요. 이해가셨어요.